63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희 둘이 만났으면 하는디요. 만나지 못했구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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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터져라. 깼다. 이번 스테이지는 이런식으로. 알아서 많이 터지는 스테이지가 나올때까지 계속 진행해주시는게. 공략이라고. 면 공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냥 움직임수가 너무 적어가지고. 처음에 벽을. 빠르게 푸시지 못하게 되면. 계속 헤매이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. 알아서 터져주는게. 많은 스테이지를 만나는게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